여러분 실제 한국 약사가 된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유학 정쌤입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대학교 교직원 출신으로 현재 말레이시아 전문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유학협회 정식 등록된 유학원으로 상담부터 비자 수속, 출국 서비스까지 모두 진행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약대 과정인데요. 세계 탑 약대 과정을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졸업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관심이 생기겠죠? 한국에서 약대를 졸업해서 최종적으로 한국 약사가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 6, 7년 전부터는 해외 대학 약대를 졸업한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정쌤이 소개해드리는 과정은 말레이시아를 거쳐 약대를 졸업하게 되고 한국에서 약사가 되는 과정을 소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 약사가 되기 위한 조건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한국 약사 면허 시험을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해외에서 약대를 졸업한 학생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졸업한 국가의 약사 면허 시험을 1차적으로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약대를 졸업했다면 말레이시아 약사 면허를 취득해야 그 다음 한국에서 약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말레이시아 약사 시험을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말레이시아 약대는 우리 한국 학생들에게 의미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정쌤이 말하는 말레이시아 유학 가서 한국 약사 대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과정은 영국 노팅엄 대학교 약대 말레이시아 캠퍼스입니다. 자 먼저 본교 노팅엄 대학교 약대를 설명드려보면요. 세계대학 랭킹에서 약대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약대 과정 중 가장 규모가 큰 대학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전세계 탑 약대 과정인 영국 노팅엄 대학교는 말레이시아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대학 캠퍼스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영국 본교 노팅엄 대학교의 홈페이지를 탐색해볼까요? 영국 노팅엄 대학교는 말레이시아 뿐 아니라 중국에도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공식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캠퍼스가 소개되어 있죠. 공식 글에 따르면 2000년 9월에 이 말레이시아 캠퍼스가 오픈되었고 영국 대학에서는 최초로 영국 외 지역에 설립한 대학 캠퍼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를 또 보시면 여기 도메인에 노팅엄.edu.my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캠퍼스를 나타내는 my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영국 노팅엄 대학교 약대 말레이시아 캠퍼스 과정은 MFARM이라고 할게요. 이 과정은 말레이시아 캠퍼스에서 2년을 공부하고 나머지 3, 4학년은 영국 본교에서 졸업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비는 말레이시아에서 공부할 경우 말레이시아 학비를 내게 되고요. 영국 본교에서 공부할 경우에는 영국 본교 학비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 영국에서 졸업할 때보다는 좀 저렴한 학비로 졸업할 수 있겠다는 거를 예상할 수 있겠죠. 말레이시아에서 2년을 하고 영국에서 2년을 한 다음 졸업하고 나면 1년 인턴십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 약사 면허를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약사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대 과정 관련해서 세부사항은 제가 카페에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에 가입하셔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 실제 한국 약사가 된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제가 2주 전에 실제로 한국 약사가 됐다는 졸업생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국제학교 유학생활을 하셨고 말레이시아 캠퍼스 노팅업 약대를 입학해서 영국 본교 약대를 졸업하고 영국에서 인턴십 과정과 약사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작년에 한국 약사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어떻게 이제 약대 진학을 하게 됐고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어떤 점들이 있었는지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나중에 공유를 할 예정인데요. 언제 공유를 할 거냐면 4월 24일 토요일 한국시간 오전 10시 온라인 유학 설명회를 통해서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국 노팅엄 대학교 말레이시아 캠퍼스와 정쌤 유학이 콜라보로 진행하는 온라인 유학 설명회인데요. 프로그램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실제 졸업 후 한국 약사가 된 사례에 대한 인터뷰 내용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실제 말레이시아 캠퍼스 담당자가 유학 설명회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유학 설명회에 참석을 하시려면 정쌤 카페에 올라와 있는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확인 후 제가 개인 톡으로 연락을 드릴 거고요. 간단한 1대1 상담을 한 이후에 제가 줌 링크를 공유해 드리는 점 참고해 주세요. 말레이시아를 통한 약대 졸업 후 한국에서 약사되기 저는 그럼 4월 24일 한국시간 10시 줌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